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 음극재는 배터리의 충방전 및 용량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음극재의 종류에는 저결정탄소, 흑연, 금속계 등 여러가지 소재가 있지만 지금까지 원픽으로 사용되는 소재는 바로 흑연입니다 흑연이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심의 소재로도 쓰이는 바로 이것이 흑연입니다 흑연은 어떤 소재길래 현재까지 음극재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을까요? 흑연은 탄소원자 6개로 이루어진 물질로 이 하나의 층이 여러 갭으로 층층이 쌓인 층상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며 미투미온을 사이사이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전자화학 반응성과 많은 미투미온 저장 기능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배터리의 음극재로서는 딱 맞는 소재입니다 현재 흑연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분산기로 입자를 작고 균일하게 만든 뒤 반응기로 압착하여 밀도를 단단하게 하거나 코크스를 활용한 인조 흑연과 실리콘이 코팅된 음극재를 개발하여 고용량, 고출력의 배터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긴 수면과 높은 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 다양한 음극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의 배터리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의 주민 provider 영업회에 조사 Magellan 전기차의 주 어울리네 kej bahwa 전기차 공적 전기차에게 tyle 전기차가 전기차岩 전기ح 전기차mente 전기차지 전기차의천 관광